전진시각 오전 9시 30일 토픽 함께하고 계십니다. 내가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한강다리를 폭파하겠습니다. 통화를 아예 생방으로 가졌고 직접 생방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여보세요 들리십니까? 바로 사람 하나만 불러주세요. 대통령이요. 시청자 여러분 이 뉴스를 끝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. 트랜스링크가 바뀌는 일부 버스 노선을 공개했습니다. 바뀐 노선은 노동절인 9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. 가장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은 새로 운영되는 서리의 B라인 노선입니다. 7분마다 운행되는 이 96번 버스 노선은 뉴튼역을 출발, 서리센트럴을 거쳐 킹조지를 지나게 됩니다. 그 외 변화가 있는 버스 노선은 10번, 20번, 154번, 159번, 177번 등이 있습니다. 평소 이용해온 노선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볼 것을 권유하며 자세한 노선 변경은 웹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